안녕하세요. 지성입니다. 2015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, 우리가 기억에 남길 시간들, 순간들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쉬움도 있고 또한 내년에 또 발행도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2016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. 여러분들께 곧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